자 그러면 뉴스 3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소비자 심리지수라고 있는데 이게 재난지원금 효과 때문인지 5월에 아주 급반등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글쎄 이게 급반등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락 추세를 멈췄다는 데 의미는 있죠. CSI라고 통상 우리가 불리는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식선에서 이거 말고 좀 대별되는 CSI 말고 또 뭐가 있죠? CSI 말고요? PSI. PSI 뭐예요? 구매자. 구매자예요. 구매자. 구매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그러면 PMI인가? 그렇지. PMI. 그거고 이거에 대별되는 건 BSI라고 기업실사지수라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경계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고 CSI는 소비자들한테 어때요 요즘 이렇게 물어보는 설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CSI는 지금 90% 올랐습니다. 네? CSI. CSI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거기 저 아마. 그럼 주식 있어요? 아니지. 전에 잠깐 갖고 있었죠. 아 그래? 네. 어쨌든 자꾸 세지 말고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를 해보니까 5월 달에 77.6인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쭉 되면서 급전 직화를 했거든요. 2월 달에 96.9, 3월에 78.4로 확 떨어졌다가 4월에도 70.8이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77.6이 됐으니까 한 6포인트 이상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 조사한 거냐면 이달 11일부터 18일 사이에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요즘 경계 어떻다고 보세요 이렇게 보면 설문을 이렇게 했다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난지원금 받은 효과도 있고 그것보다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완화돼서 뭔가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측면이 더 강할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인다면 3월 말에 바닥을 찍고 올랐던 주식 그리고 직합이 폭락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소비 심리의 급락을 막아주는 그런 방패 역할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소비자 심리지수가 과연 4월을 바닥으로 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결국은 글로벌이 팬데믹이 어느 정도 완화되느냐 아니면 다시 안 좋아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미국이 지난주에 부분적으로나마 락다운을 해제하는 상황이고 유럽의 일부 국가들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 나라들도 10명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레스토랑 이런 거 해서 오늘 아침에 외신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해서 나와서 맥주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어쨌든 한 달 전 한 달 반 전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소비를 할 수 있는 글로벌 환경은 조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한 달 전만 해도 집에서 못 나오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돌아다니지 말아라.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 가지 해프닝 같은 거 있었잖아요. 호주에서는 나갈 수 있는 게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 벌어라 할 때 거기에 치장을 하고 커스튬 입고 이런 게 해프닝인데 그런 데서는 벗어나 있고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광란에 파티가 벌어지고 풀파티 같은 거 하는 것도 보여지고 그래서 사실 이 걱정임과 동시에 소비는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기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부 지역에서 집단 감염 때문에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3월에 비해서는 4월이 4월에 비해서는 어쨌든 5월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돼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어쨌든 바닥을 찍었다는 건 우리 경기에 굉장히 좋은 사인인 건 사실인데 이 추세가 될 렌즈는 사실은 코로나의 어떤 방향과 그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우리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김프로님 천사 같다고 빛을 너무 많이 받고 계신 것 같다고 정프로가 원래 같은 조명을 쏘면 정프로가 너무 빚이 나서 제작진에서 저한테 집중을 하신 거예요. 조명 몰빵했습니다. 조명 받는 걸 좋아해요. 노트북까지 하여서 그쪽이 전체 분위기가 약간 해분 느낌이에요. 여튼 첫 번째 뉴스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반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언제 한번 저희가 이것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CSI, PMI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준비할 거고요. 두 번째 뉴스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클로로퀸 임상시험을 안정성의 우려 때문에 중단을 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항말라리아제거든요. 정식 명칭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인데 이게 말라리아 치료제로 나온 거를 코로나 치료제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상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드랍이다.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의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효과 있다고 생각해. 나 이거 먹어야 되겠어. 한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럼프형? 네. 럼프형.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의사들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병에 효과도 없다는데 왜 먹냐고 그래서 무슨 손이야. 프로토에서는 이거 사실 암암리에 다 먹고 있는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임상실험을 중단한다. 이렇게 WHO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 효과가 없으면 물론이고 일부 환자들한테 위험을 초래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영국의 의학전을 렌시에서 보도한 걸 보면 671개 병원에 9만 6천 명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복용자의 사망 위험도가 오히려 34% 증가했다는 영국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제가 의료 전문가라 아니면 상당히 유의미한 부작용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먹었다는 거지. 혼자 좀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저래도 우리 전임 대통령입니까 이런 의료 행위를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게 국가 원수고 국가 원수의 대통령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문제는 국가의 어떤 중요한 안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통을 밟아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를 먹었는데 이게 그 불과 일주일 이후에 W2에서 부작용된 우려로 임상을 중단한다. 그런데 이게 클로로킨도 그렇고요. 어디입니까? 람데스비리도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아니고 다른 치료제를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에이제 치료제도 한번 써보고 말라리아 치료제도 써보고 이렇게 써보는데 저는 애시당 초부터 약간 회의가 든 게 저번에도 한번 비유를 그렇게 했나요? 신장약으로 개발된 걸 간장약으로 쓰면 일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게 약이 장기나 어떤 그런 증후에 대해서 개발된 약이 아니고 임상을 거치지 않았는데 그게 이렇게 이전돼서 효과를 본다? 부작용 없이? 그건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지난 주말에 람데스비리도 사실은 효과가 그다지 규명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길러드 사이언스 주가도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치료제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제가 개발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결국은 백신이 나와서 전 세계인들에게 백신이 공급되지 않으면 코로나19의 어떤 종원이랄까 또 있다 하더라도 백신이 있으면 어쨌든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더 커지지 않겠나 치료제에 대한 희망이 하나씩 하나씩 제외되어가는 어떤 그런 국면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코로나19의 우리 인류에게서의 종원되는 것은 백신 개발밖에 없다라는 댓글들도 많이 담기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리고 트럼프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무한한 그런 뉴스가 나왔네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정말 카카오가 요즘 무섭네요. LG생활건강도 제치고 시총 8위입니다. 8위? 한 한 달 전쯤인가요?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를 과연 어떤 종목이 혹은 어떤 종목 분들이 따라잡을 건지가 굉장히 관건이다. 왜냐하면 시총 1위는 삼성전자인데 291조고 시총 2위가 하이닉스인데 59조예요. 그리고 3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41조 그리고 4위가 네이버인데 거의 40조에 육박하고 말씀드린 김에 쭉 말씀드리면 5위가 셀트리오인데 29조 LG화학이 그다음에 27조 삼성 SDI 전기차죠 23조고 카카오가 어제 많이 올라서 23조 3천억으로 드디어 8위가 됐고요. LG생활건강이 9위 현대차가 10위예요. 이게 진짜 사실은 현대차가 9위가 10위군요. 이게 사실 이렇게 되는 것도 원래는 삼성전자 현대차. 원래 전통적으로 이 시총이 맞아요. 포스코. 그렇게 나가는 건데 포스코는 쫙 보이지도 않고 현대차는 10위에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자리를 누가 메웠냐. 세 군데가 메운 겁니다. 하나는 바이오. 두 번째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언택으로 한 테마주인 인터넷 또 네트워크. 그리고 세 번째가 전기차. LG화학도 전기차 때문에 이렇게 유지하는 거지. 화학 때문에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가 LG생건 현대차를 물리치고 시가총액 8위가 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를 합치면 현재 39조, 23조니까 대충 64조 정도 되거든요. 보시면 이게 하이닉스를 훨씬 넘죠. 하이닉스 59조니까. 이미 메르츠 증권의 이다솔 차장이 그때는 NC소프트까지 포함해서 넘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두 종목만 포함해도 SK하이닉스를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가 8.5%나 올라서 26만 8천 원이 됐는데. 하루에? 네. 연초 주가 그러니까 연초에 15만 2,500원이었는데 연초 주가 대비해서 6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저점을 찍었던 게 역시 3월 19일 날이었는데 13만 4천 원인데 최저점 대비하면 배 이상 오른 가격이거든요. 진짜 사려고 그랬거든요. 카카오. 그랬어요? 안 샀어요? 13만 원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에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네이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왜냐하면 지금 시총으로 따지면 한 2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카카오가 삼성 SDI 차이는 불과 몇천억 차이이기 때문에 대충 삼성 SDI LG 화학을 넘어설 수 있을까 혹은 네이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누르고 시총 3위가 될 수 있을까도 관전 포인트인데 어쨌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변이 되는 대형주 중에서 언택의 테마 네이버의 어떤 이익을 더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성장력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후한 점수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재같이 지금 현재 어떤 가치만 보면 PR, PBR 이거 다 너무 고평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서 이 주가를 보면서 환호하는 분들보다는 속이 쓰리고 걱정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주식들도 사실은 바다 건너 미국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혹은 구글이라든지 이런 비대면에 관련돼서 뭔가 비즈니스의 모멘텀을 더 가질 수 있는 판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계속되는 한 여기가 먼저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장기 추세선으로 보면 그 기업들의 상승세와 우리 네이버의 카카오의 상승은 사실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거든요. 한참 덜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장기 추세로 보면.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파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관전 포인트로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주식시장을 넘어서 우리 경제 혹은 우리 산업의 생태계에도 상당히 큰 지형의 변화를 이 주가, 시가총액의 순위로 보면 우리가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가위 gov 하위 10 다 타 b t 감사합니다.